안녕하세요. 혜성 S&E 김우택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엔 어드조인트 솔버의 새로운 스킴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를 이용을 해서 차량의 공력 성능을 향상시킨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드조인트 솔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스킴과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차량의 공력 성능을 향상시킨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조인트 솔버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 최적 성능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NCS에서는 다양한 최적화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디자인 익스플로러나 옵티 슬랭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해석을 통한 최적화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을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해석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MMO나 어드조인트, RBF는 수렴이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한 번의 해석으로 최적 형상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어드조인트 솔버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드조인트 솔버가 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수행한 유동해석 결과로부터 격자들을 변형을 했을 때 그 변수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즉 민감도를 구하는 솔버입니다. 그리고 그 민감도를 기반으로 성능이 향상되게끔 모핑을 해서 최적 형상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핑이라고 하는 것은 격자 기반으로 형상을 변형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플런트에서는 이런 모핑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STR 확장자로 내보내서 추가적인 해석이나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조인트 솔버를 이용한 최적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목적 함수에 대한 민감도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감도를 바탕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모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핑을 한 번만으로 타겟에 도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해석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그 타겟에서 도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 관계상 어드조인트 솔버에 대한 개념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ETS&E 자료실을 방문하시면 이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드조인트 솔버는 트랜지언트성이나 전담 능력이 강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킨을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킨 없이는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런트에서는 여기 이 네 가지의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개념적으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스페셜 스킨은 불안정한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값에 의해서 안정화시키는 스킨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은 세팅 값들을 세세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정확한 헬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사용자의 높은 이해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달 스킨은 불안정한 영역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정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솔버가 일단은 불안정한 영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영역이 불안정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안정화에 돌입하는 스킨입니다. 때문에 스페셜 스킨에 비해서 적은 메모리를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목적 함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계속해서 해석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중간중간 세팅 값을 수정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페이션 스킨은 어두조인트 EQ에이션에 비선형 댐핑항을 추가한 스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선형 댐핑항에 대한 세 가지 팩터들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세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스킨인 레지듀얼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스킨입니다. 이거는 사실 R19.2에서부터 공개된 스킨입니다. 그런데 이 스킨이 워낙 수렴성이 좋고 강건해가지고 2019 R1 버전, 올해 나온 버전부터는 스페셜과 모달은 GUI 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19.2에서부터 2019 R1으로 넘어오면서 스페셜과 모달 스킨이 사라졌습니다. GUI 상에서만 사용할 수가 없고 굳이 사용을 하시겠다 하시는 사용자분들은 TOI를 통해서 명령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지듀얼 미니마이제이션 스킨과 디시페이션 스킨을 NCS에서는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킨의 장단점부터 보자면 일단은 적은 반복 계산과 적은 사용자의 개입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앞에 세 가지의 스킨은 최소 1000번에서 많게는 5000번까지의 반복 계산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지듀얼 미니마이제이션 스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한 500번 내외로 수염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반복 계산을 할 때 이전 이터레이션에 대한 값들을 저장을 해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